주님의 영광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내며 토해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단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우리 하나님 지금 나라가 신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한국교회가 인외선같이 회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한테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신대로 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온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을 통해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이 나라와 민족을 내서 기도하는 이처로의 기회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연애에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